반갑습니다 울산 하심사 주지 도법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이민년 말띠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말띠를 가지신 분들은 이민년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일을 도모하면서 새로운 일을 하게 돼 이민년을 맞이하는 한 해가 되겠다. 저 기본적인 상승 기운과 내가 생각하고 왔던 것 준비해왔던 것이 이런 일들이 조정이 되고 이 사회에 내놓고 펼칠 기회가 생기는 한 해이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남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새로운 환경을 찾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도피성이 아니고 새로운 일과 뜻을 평가하기 위한 이동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고 낯선 환경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고 뜻을 펼치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대인관계에서는 주변이나 내가 필요로 하거나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형성 과정 속에서 원만하게 소통이 되고 원활한 관계가 되다 보니 상대편에 기쁨을 주게 되고요. 행복을 안겨주기도 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남을 즐겁게 주고 행복을 주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든 게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시기는 내가 가는 곳마다 자랑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저기서 칭찬도 많이 받을 것이고 또 사랑도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에 막힘이 있거나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반드시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이 후원과 조력 같은 걸로 어려웠던 일들도 잘 풀려나간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디를 가지신 분들은 이민연에는 든든한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직장이나 장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면은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이동훈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옆에서 옆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넓게 멀리 떨어진 곳 도시에서 지방 그렇지 않으면은 도시에서 해외 파견이나 새로운 곳으로 이동 수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조직 안에서는 인사이동 승진 더 좋은 자리로 이직을 하신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스카웃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하고는 맞지 않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나의 전문 직종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겠고요. 취업이 안 되시고 쉬고 계신 분들은 취업 쪽에서 좋은 운이 들어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나 임시직, 정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운도 크게 작용을 한다고 보십니다. 조직 생활에서 내가 잘해나가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오셨던 분이라면은 이민여는 나의 진가를 발휘하는 한 해가 되겠다 이래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동료나 상사에게 조력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는 한 해다 이래 보여집니다. 사업가들은 또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추진하거나 투자를 하신다면은 그만큼의 수익이 올라가고 회사 규모를 넓힐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흐름 자체가요. 나에게 균이 나타나 조력해주고 후원해주고 투자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삶의 발판이 되는 거니까 인간관계에서는 겸손을 더 하시고 얻은 만큼 베풀이 한다는 것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연인이나 연애, 결혼에 있어서 한번 보게 될 것 같으면요. 새로운 환경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여행이나 이동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직장인들은 출장이나 지방 이런 데. 그 다음에 해외 파견, 움직이는 일로서 인연이 형성이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나 연인이 있는 관계에서는 이동훈이 강하기 때문에 연인이나 배우자 관계가 시끄러질 수도 있어요. 말다툼이나 트러블 서로 불편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서로 이 관계를 잘 가지셔가지고 현명하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연은 이렇게 좋은 시기고 자연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는 생각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자신의 노력, 효과가 없으면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되는 형국이니까 노력도 하지 않으시고 감남에 홍시가 떨어지도록 입만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어요. 홍시가 열리면 본인이 따먹어야 되지. 만약에 입을 벌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다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얼굴에 떨어지면 입속보담도 온 얼굴에 마신창이 되겠죠. 좋은 시기일수록 더 노력하는 모습, 발전, 행복 이런 게 가득 들어오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